안녕하세요. 이웃집 눈퍼렁입니다. 오늘은 저희집에 공작선인장 새싹이, 거대 새싹이 두 줄기나 나오고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줄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꽃대까지도 열었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이 벌써 한달 전 영상이거든요. 지금은 얼마나 더 컸는지 영상 찍은거 차례대로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일주일정도 지난 후입니다. 요게 지금 새로나온 가지에요. 그리고 요거는 꽃대, 꽃대, 일주일 사이에 많이 컸죠? 근데 찍고나서 보니까, 제가 좀 죄송한거에요. 깔끔한데라도 옮겨놓고 찍을걸. 괜히 뒤에 육하나무에다가 다른 식물들까지 있어갖고 이게 공작선인장인지, 저게 공작선인장인지 저도 잘 구분이 안가는데 말이죠. 이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. 스페이스가 조금 생기면 모두 화분을 다 그냥 들여놓는 바람에 거의 밀림같아요. 빈틈이 없이 그냥 겹겹이 겹겹이 암튼 정리를 한번 해야될 것 같긴 하네요. 에휴 저걸 또 언제하나. 암튼 또다시 일주일 후입니다. 자유의 여신상 등장했지요? 자, 요렇게 꽃대가 오, 정말 많이 컸습니다.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. 그런데 2주 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꽃대가 총 3개였거든요. 여기쯤에 분명 꽃대가 더 있었는데 말이죠.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꽃대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두 개는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.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이 가르치는 부분이 요번 가을에 새로 나온 공작선인장의 잎들입니다.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잎들이 생겼고요. 그리고 가지도 한꺼번에 두 대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. 요기 하나, 그리고 여기 제일 큰 녀석으로 하나.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요렇게 제가 만지고 있는 요 잎이 새로 난 잎이고요.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분명 꽃대가 맺혔었거든요. 근데 이것도 무슨 이유에선지 말라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제가 그 사이에 물을 말린 것도 아니고요. 나름 집중 케어를 해줬는데 말이죠. 음, 다른데도 혹시 꽃대가 맺힌 게 있나 찾아보는데 없네요. 요 구멍은 달팽이에, 달팽이가 이렇게 파먹었어요. 아, 이렇게 야들야들. 요기 요 부분들이 다 지금 요번에 새로 나온 공작선인장의 잎들입니다. 저희 집에 들어온 지 2년 정도 됐는데요. 작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잎이 나오고 있네요. 와, 지금 요 꽃대가 며칠 사이에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. 요렇게. 지금 꽃대가 이 정도인데 얼마나 크고 화려한 꽃이 필지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. 이틀 후입니다. 새로 난 줄기가 이렇게 쑥 여기까지 자라졌고요. 요 줄기도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. 이제는 꽃이 피려는지 꽃봉우리에도 이렇게 변화가 생겼네요. 곧게 아래로 향하고 있던 꽃봉우리가 지금 이렇게 휘어져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. 곧 꽃이 필 것 같아요. 다음 날입니다. 어, 느껴지시나요? 꽃봉우리가 얼굴 방향을 틀었습니다. 저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요. 꽃봉울 거 생각하니까 웃음이 막 절로 납니다. 이름이 곧작선인장이란 말이에요. 얼마나 화려하고 이쁜 꽃이 펴줄지 너무 기대됩니다. 다음 날 아침인데요. 출근하려고 보니까 곧봉우리가 뭔가 달라졌습니다. 응? 왜 이렇게 됐지? 공작아, 너 지금 피고 있는 거지? 에이, 설마 어제 밤에 엄마도 모르게 활짝 폈다가 진 건 아니지? 에이, 너 그러면 안 돼.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. 와, 이거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어제 밤에 폈다가 아침에 벌써 진 모양입니다. 꽃은 졌지만 제 손바닥에 얹어서 한번 크기 보여드릴게요. 와, 어제 핀 걸 봤다면 밤이었어도 주변이 다 화려했을 만큼 화려하고 이뻤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니라도 한번 어떡해. 아, 제가 지금 코백매이기 소리를 하잖아요. 어제 아이,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아, 진짜. 공작아, 너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어제 제가 감기약을 먹고 좀 일찍 잠이 들었는데 글쎄, 그 사이에 이렇게 폈다가 졌네요. 아유,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. 이렇게 선인장 꽃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아쉬운대로 얼마 전에 동영상 올렸었던 단모화한 선인장 꽃 보여드리면서 눈퍼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핏 공작선인장이랑 밤에 잠깐 폈다가 지는 숲성이라든지 색깔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. 다음번에 공작선인장 피면 그땐 제대로 찍어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감기 다 나아가지고 다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눈포롱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.